방송 뮤지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바지 정리하고 있는데 바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바로 시작했어 바지 정리하고 있었어? 뭐 재밌는 인터뷰가 되겠네요 나 너무 핸드폰 쓰고 있어서 옆에가 안 보였나 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트로부터 재밌는데 아주 재밌는 기여를 해볼거에요 그러게요 이거는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건우는 약간 이런거 건우가 모델링 마이크에 관심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거 나올 때마다 상당히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아주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모니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구매를 할 때 뭐 프로페셔널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100만원 언더에서 사용을 하고 요즘 마이크들은 워낙에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도 뭐 데모 아웃풋을 내는데 충분한 마이크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페셔널 마이크로 좀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는 영역은 아직도 그래도 100만원 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0만원 한 200만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정말 뭐 스튜디오 홈스튜디오 급에서는 손색이 없는 마이크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200만원 이상 정도가 되죠 그래서 최종으로 도달하게 되는 게 대부분은 이제 뭐 U87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한 450에서 500 정도 사이 그 정도에서 이제 마이크를 가격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이제 150만원이라는 가격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150만원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C414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00만원대 초반에도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그건 되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무래도 AKG가 그 저기 삼성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 그 하만이죠? 하만 인수하면서 그거 딸려와서 우리가 반가운 거는 AKG는 훨씬 더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노이만에서도 이제 그 꽤 괜찮은 마이크들이 한 200만원대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굳이 U87로 바로 가지 않더라도 그 밑에 좀 사이즈 작은 마이크들이 200만원 정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중간에서 나는 뭐 AKG 혹은 뭐 노이만 혹은 또 뭐 워모디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모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메인 가격이 조금 더 낮죠 여러가지 이제 마이크 옵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가 마이크에 대한 경험이 좀 많지 않고 그리고 좀 다양한 느낌을 여기서 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가격대에서 생각을 해볼 만한 하이엔드 모델링 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딱 들어봤을 때 기본 피지컬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100만원대 마이크에 충분히 부합을 한다면 나의 취향에만 맞는다면 얘는 정말로 가성비가 엄청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이제 살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이 야 이거 괜히 가격만 비싸고 돈값 못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런 걱정이 되게 저 뭐 그냥 그냥 모델 여러 개라고 돈만 많이 받고 사실 바꾸는 거 뭐 큰 의미 없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제일 많이 들게 마련인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거를 그냥 하나씩 그냥 다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214를 워낙 많이 쓰니까 214 사운드도 한번 늘 항상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14도 한번 아까 저희가 미리 해보니까 그 핑거에서보다는 스트럼에서 훨씬 더 이제 좀 드라마틱한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스트럼에서 214와 기본 마이크 스피아엘 엑셀을 녹음을 해놓고 거기 있는 모델들을 쫙 바꿔가면서 이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컬이나 나머지 드럼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사이트상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모니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현장에서는 저희가 가장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렉탐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어쿠스틱 스트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X 모델링 마이크 이렇게 UAD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UASP LX 모델링 마이크로폰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버즈비에 지금 설명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사이트에 한번 훑 훑어보고 내려갈게요 네 이렇게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상당하네요 뭐가 네 기능도 많고 어쩌면은 지금 아닌 분도 있고 뭐 제 주위에는 대부분인데 지금 UAD가 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낮았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제는 사실 되게 기본 뭔가 스튜디오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뭐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플러그인들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 모델로 인해서 또 이제 작업을 하는 효율에서 UAD 생태계가 완벽하게 형성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도 반가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활용도가 일단 높겠죠 여기 보면 오늘 하는 LX가 있고 DLX가 있는데 가격은 150만원 235만원 한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듀얼 아웃풋 동일하고요 그리고 마이크 모델 자체가 DLX가 훨씬 많아요 여긴 20개 여긴 38개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숙마운트는 LX에는 기본으로 제공이 안되지만 DLX에선 전용 숙마운트가 같이 제공이 되고요 케이블도 이제 조금 다릅니다 제공되는 케이블이 셀프 노이즈 DB가 10db, 7db 로 다르고요 스테레오 레코딩이 가능해서 마이크 하나 갖고 스테레오 레코딩은 어떤 질감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 DLX에서 모니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존 마이크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20종류의 마이크 사운드 제공 이게 똑바로 나기만 한다면 진짜 미친 가성비의 제품이라고 봐도 되겠죠 유니버셜 오디오 모델링 콘덴서 마이크 스피어 LX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인기 있는 마이크의 사운드로 레코딩 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듀얼 아우퍼 폴라 패턴과 고급 마이크 모델링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비틀즈와 비욘세부터 라디오 헤드와 프랭크 신하트에 이르기까지 클래식 마이크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아주 군침이 도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트레이킹 후에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 되겠죠 사후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듀얼 모드로 마이크 캐릭터를 블렌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궁극의 마이크로 가득찬 보관함의 열쇠를 잡으세요 지금 보면 여기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이 총망라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찾으세요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레코딩 하기 전 도중 후에 계속해서 바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반가울만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클래식 마이크 페어링을 위한 듀얼 모드 이렇게 두 개의 마이크 조합을 선택해서 블렌드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룸사운드 제거 효과를 또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라이브 레코딩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쇽마운트 이런 것들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레코딩이 필요한 모든 것은 얘 말고 다음 시간에 DLX에 제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 보면은 전환 가능한 듀얼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에서 2만 그리고 셀프노이즈가 10dB 신호대 작품이 84dBA 그리고 최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45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다이나믹 레인지 135 아주 높습니다 무게는 545g 이 정도 사이즈 크기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겠죠 네 LD47K 모델링에 사용된 U47 그렇습니다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어떤 마이크인지 이 모델명을 여기다 직접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U87은 U67과 소리가 상당히 다르지만 U67의 대체품으로 시장에 첫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U47인 거고 얘는 U87인 거죠 네 그리고 LD87 모더는 U87 AI 버전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D67NOS는 67Reissue 그리고 이 모델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뭐를 기반으로 했는지가 중요하죠 네 TLM 103 그리고 C12 네 LD151은 이거 정말 유명하죠 ELA-M251 이 마이크 지금은 오리지널로 구하려면 마이크 한 대당 1,2천씩 합니다 네 LD800 C800G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C12와 동일한 CK12 캡슐을 사용하지만 이런 거를 다른 부품 가격을 가지고 있다 설명이 잘 나와 있구요 그리고 후기 414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역사상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414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마이크가 제공이 되네요 지금 20개만 돼도 이렇게 많은데 38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마이크를 제공하는 건지 진짜 좀 놀랍습니다 라인업 자체가 Shure SM57 제공을 하고 있구요 SM7A 여기 아주 많네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마이크들이 제공이 되어 있구요 이쪽에서 사운드 모니터 할 수 있는 영상 링크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게 중요한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연주를 녹음을 한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그리고 우리 214도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네 레코리 한번 받아볼게요 가볍게 되세요 네 akt구 3 1 2 2 3 3 2 2 2 기본적으로 일사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우려들 아는 소리고 메렉스 음 좋아요 따뜻한 느낌도 있는데 웜 오디오 같은 느낌이 좀 있구요 근데 하이가 없진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플러그인을 켜서 이제 소리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러그인을 켰구요 지금 LD47K 입니다 네 이거는 U47이죠 U47 네 네 바로 넘어가 볼게요 U87로 가볼게요 오우 음 이건 U47 이네요 U47 NOS 오우 신기하다 오우 오우 빈티지 B 밑으로 확 떨어지네 네 모던 음 이런 데서 폴라 패턴이랑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죠 엑시스랑 프록시미티도 다 바꿀 수 있구요 오 신기하다 와 LD103 완전 TLM103 초하이가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왔죠 하이를 되게 이쁘게 만드네요 네 얇고 C12 아 소리 고급스럽네요 음 음 아 신기하다 근데 이런게 아 아 251이죠 251 정말 유명한 모델 오우 좋아요 음 LD800 오우 얇아졌어 오우 그쵸 사그락사그락해졌어요 어 C800G를 기반으로 제작된거구요 이게 모던팝이랑 힙합사운드 약간 이런 느낌이라 414입니다 어 414요 하하 네 414 브라스네요 저희는 뭐 414 US가 나오면 어 이거죠 근데 기본적인 414보다는 그 밝은 느낌은 좀 덜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더 뭐라야될까 앞으로 좀 나오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4,5,1 음 상이 좁아졌네요 네 스몰다이어프렘이죠 4,5,1 4,5,1 4,5,1 4,5,1 4,5,1 4,5,1 하이에서 미드라이 쪽이 많이 날라갔죠 지금 저음이 강조되고 있고 음 음 리본이죠 리본 마이크 확실히 리본은 리본이네요 미들만 살아남았죠 미들만 살아남았죠 5,7 음 SM,5,7 로고가 다 없어졌죠 음 5,5,5,1 5,5,1 5,5,1 8,1 6,8 sm7a 5,1 4,8 5,1 5,1 5,1 ła 5,1 5,1 5,1 miss 20 4 1980년대 버전의 409 마이크였구요 421 b 입니다 이 드럼 마이크로도 많이 쓰죠 4 cb a 와 이거 자 방정받게 알다 이건 킥 드럼 마이크로 많이 사용이 되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재밌다 스피어링이요 네 이게 그냥 스피어 기본 마이크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어쨌든 이미지 상이 확 바뀌네요 디퓨즈 다이렉트 다이렉트 스피어 기본 모델에서 여러가지를 제공하네요 제공하네요 이게 재밌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마이크를 사서 어떤 종류 마이크를 해서 이 큐잉으로도 가능한 소리가 아닐까라는 또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제공하는 이 사운드들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게 확실히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가 기본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역시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각품을 봤을 때 오리지널이랑 똑같으면 다 복각품 사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현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제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확실히 새로운 음악 시도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백예린님 같은 경우는 발론티어서라는 밴드라고 계시잖아요 음악도 지금 처음 들어봤을 때 저는 한국 음악인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뭐 외국 락밴드의 거냐고 들었는데 왜냐면 가사도 영어니까 사운드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시도라는 젊은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운드에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아니면 좀 더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시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를 쓰시면서 많은 패턴을 이렇게 보유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여지고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사실 이거 어쿠스틱 기타만 녹음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귀찮고 힘들지만 버즈비에서는 우리가 악기 리뷰 때문에 앰프 마이킹을 하고 있지만 앰프 마이킹이 가능한 뮤지션이라면 이걸로 또 시도해 보면서 사운드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일렉기타에 사용하기 좋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은 그런 마이크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진짜 뭐 약간의 EQ 프리셋을 만지는 걸 텐데 근데 이렇게까지 그 마이크의 어떤 그 특징을 잡아내는 EQ 프리셋을 만들어 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프리셋을 지금 이 돈을 주고 사는 거에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이크 가격이 이거는 뭐지 한 100만원 산다고 해도 오 기본 피지컬이 좋네 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 정도 피지컬에 나머지 50만원어치 그냥 이 엄청 좋은 20개의 마이크 프리셋을 돈을 주고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이 마이크 이 세팅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디테일한 세팅이 워낙 좋아서 일단은 가지고 놀게도 좋고 사운드 메이킹 하기도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거 뭐 선택하셔도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이크가 기본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뭐 그 이 플러그에 걸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마이크로 쓰는 걸로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지금 우리 아까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을 해서 쓴다라는 거는 지금 나한테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현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스튜디오나 이미 그런 공간과 장비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지만 홈 레코딩의 영역에서 이걸 쓰면은 나에게 없는 장비와 공간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데 그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퀄리티가 생각보다 아주 높은 영역에서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중간에 저희가 뭐 부가적인 기능들 뭐 패턴이라든가 뭐 필터 뭐 엑시스 이런 것들을 좀 조정 안하고 그냥 바로바로 들려드렸는데 왜냐면 그러기에도 그럴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기본 마이크 피지컬만 들려드려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기 제공하고 있는 영상들에서 사실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여기서 맨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스트럼 사운드와 214와 비교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타이트하게 진행해서 38개 다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번에는 LDLX 모델로 돌아와서 조금 더 많이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스테레오 레코딩 기능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한번 38개 다 듣고 시간이 좀 남으면 스테레오 모니터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DLX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8가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방구석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